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지금은 변호사가 됐습니다만 안종오 씨라는 분이 현직 검사 시절에 쓴 기록 너머의 사람이 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검사 시절 경무에 시달리다가 공황장애가 왔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랬던 게 큰 도움이 됐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현직 검사가 자신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도 대면 집단치료 쉽지 않은 결심이었겠죠. 하지만 그게 치료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서론이 긴 것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로 공유할 연락처조차 알지 못해서 아픔을 나누지 못했다면서 정부를 원망합니다. 참사가 낫다 하더라도 참사 이후에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유가족들의 심리치료나 사고수습에 정성을 다했다면 행안부 장관 파면을 외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행안부가 정부가 유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리고 어루만졌다면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한 유족들이 오히려 말리고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올해 아침 함께한 4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정궁기 동국대 개건 교수 오늘 새로운 얼굴입니다. 박균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균택 변호사님은 광주 고검장 출신의 검사 출신 변호사 시대 지금 민주당에서 뭘 맡고 계시죠? 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민주당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세네요. 네. 박범계 전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지금 어떤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어떤 수사를 통해서 어떤 탄압이 정치적 탄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지난 9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벌써 그러면 석 달째 돼가는데 대책이 나왔습니까? 그 야당의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말과 여론으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나름의 대책을 또 수립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주장도 하고 청와대 앞에서 용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그렇게 실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통하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 프로는 많이 나와 보셨나요? 오늘이 처음 출연입니다. 편안하게 잘 하십시오. 제가 오프닝에서 안종호 검사가 쓴 책 얘기를 했는데 혹시 안종호 검사 아십니까? 성화만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잘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분입니다.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아주 담담하게 검사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록 너머에 사람이 있다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좋은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공황장애가 왔는데 어떻습니까? 검사 출신이신데 검사가 일하다가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겠죠? 저는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보지는 못했던 일이긴 한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검사가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나이 공황장애 걸렸어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경력에 치명적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 광주고검장 하셨으면 검사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25년 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만난 적이 있고 같은 건물에서 직접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스타일이 어떤 정도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었습니까? 어떤 솔직히 표현하자면 어떤 공명심도 있고 또 검찰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검찰주의자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검사들 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검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 게 특수부 검사 중에 일부가 그런 경우가 있을 뿐이고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형사부 검사들은 어떤 의뢰인들 당사자들의 어떤 개개인의 권익구제 인권보호에도 관심이 있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또는 자기가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렇게 동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원석 의원 네. 휴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휴일날 처리하는 게 매우 이례적이죠? 그렇죠. 휴일날 본회의를 했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예산안이라든지 이렇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여야 합의하에 휴일날 개최를 하는데 어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딱 이 안건 단독으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4시간 이후 70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돼요. 아니면 무효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9일날 제출이 됐으니까 어제 오후 2시가 마지노선이었어요. 사실은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는 조금 양보를 했던 거죠. 의장으로서 중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30일날 체포동의안을 내놓고 바로 본회의 열어서 보고하게 해달라. 바로 본회의 열어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12월 1일도 넘기고 8일도 넘기고 9일날 더 넘기기가 어려워서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루어졌고 어제 오후 2시까지 처리가 안 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어쨌든 그동안에 중재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야가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법에 따른 국회의사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회 운영이라는 게 있고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했고 휴일날 본회의 개회에 관한 건을 먼저 처리를 하고 이게 나중에 또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했고 결부된 사안들이 있잖아요. 예산안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김진표 의장이 새로운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해와라. 합의 안 해오면 정부 원안이든 아니면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이든 어쨌든 올라오는 안건을 나는 의장으로서 처리하겠다. 여야가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로 어쨌든 지금 전국이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해임권의안 처리 이후로 예산안의 원만한 합의 처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신성범 의원 어제 본회의 열려가지고 해임권의안 처리하기 전에 여야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쭉 들어봤는데요. 완전히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바가. 그걸 쭉 보면서 해임권의안 처리 이제 두 번째 아닙니까? 통과된 게 이 정부 하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그러니까 그 역사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막 출범한 정부 장관을 두 명이나 날리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렇게 기록할 것인지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났는데도 정부는 한 명의 책임자도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기록할 것인지. 사관의 눈이 어디로 향할까요? 시간이라는 요소도 있을 테고 20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야당의 한리적 요구를 거부해서 정치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할지 그 후에 또 아니면 야당이 무리한 나머지 다수의식을 활용하여 압박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고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 눈에 비친 대목은 이런 거예요. 좀 더 제3자식 시각에서 굳이 보자면 민주당은 전략 실패는 맞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 개를 다 먹으려고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한 주 하나를 선택했어야 된다. 그럼 국정조사하면 국정조사로 가든지 아니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수망 마치고 와서 등뚜딜 그 시점에 국민들이 저래도 되는 거야 하고 흥분할 때 분노할 때 그때 냈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뒤다아서 아차 싶어서 해임 건의를 내면 제가 보기에는 이상민 장관이 버틸 수 있는 명목만 더 생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진혁 여부장관 때는 하루 만에 안 받는다. 그렇게 밝혔는데 정공기 교수님 보시기에 왜 대통령이 아무 입장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해임 건의냐 거부권 행사하면 그다음에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재의결 의석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용산의 승리로 끝날 수가 있는데 물론 부담감은 있겠지만 그러면 탄핵 소축한다는 이런 상황에서 용산이 재의결이 뭐죠 재의결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200석 200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임 건의안에 대한 거부권도 다시 해임 건의안은 제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은 거부 절차도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건 법률안 거부죠 해임 건의안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거부권을 그냥 끝나는 건가요 네 끝나는 겁니다 대통령의 별도의 거부 형식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해임 건의안은 그냥 건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으로서는 해봐야 내가 얘기하면 끝날 테니까 이런 자신감 그 자신감이 너무 저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또 약간의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해임 건의안 추진 과정도 그렇고 용산의 대응 과정도 그렇고 국민들한테는 전혀 어필이 되지 않는다 그럼 탄핵소축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법에 또 이런 정치를 맡기는 이상한 논리가 전개가 돼서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되고 그저께 보면 김준표 의장이 예산안을 중재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뺄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조선일보하고 보면 그런데 그저께 밤인가요 다시 불러보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안 된다 결국은 민주당의 강경파들 주장대로 그거는 예산안하고 따로 가자 해가지고 추진한 것 같은데 결국은 국민의 손해로 저는 봅니다 제가 왜 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역사를 생각했냐면요 해임 건의안 통과하는 것은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민주당 숫자만 가지고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정의당이 합세를 했으니까 180여 표가 나온 건데 그 다음에 해임 건의안을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거라는 것도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다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둘 다 역사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대통령의 모든 짐을 이상민 장관에 관한 한 지금 경찰의 특수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위에 왜 책임진 사람이 한 사람 없냐는 이런 여론은 덜 끓고 있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마음속에서는 정리화된 상태인데 이래도 해임 안 할 거야 이래도 항보 안 한단 말이야 계속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당연히 내도 나 또 거부할 거다 드런식도 안 할 거다 오케이 그럼 하자 떠넘긴 거죠 대통령한테 정치적 짐을 확 던져버린 거다 박균택 변호사께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셨는데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이렇게 해임 건의안 통과를 해도 처리를 해도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왜 민주당은 이번에 해임 건의안을 그렇게 추진했습니까 제가 그 논의 관용을 잘 알지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민주당의 발표대로 한번 스스로 해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었던 걸까 탄핵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탄핵으로 가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장기간 동안 장관에서 물러나지도 못하게 돼 있고 직무수행도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국정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일부러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조금 더 온유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기회를 또 이렇게 마다하고 굳이 또 탄핵 사태로 이렇게 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손해되는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이유 때문에 탄핵소추보다는 해임건의안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그런 헌법과 법률 위배라는 것을 찾지 못하고 이제 힘으로 탄핵소추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불어올 역풍이 또 걱정이 돼서 탄핵소추를 머뭇거린다고 하는데 법률가시니까 탄핵소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책임이 어떤 지휘 책임이라는 것 자체는 좀 추상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보다 사고 발생 사실을 몰라서 어떤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국민을 어떻게 어떤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고 이후에 보이는 행동을 보면 어떤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 무슨 잘못이 있냐는 식의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인데 그게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헌법의 정신이라든가 법의 정신을 어겼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위헌 위법적인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혜택 변호사께서 헌법재판관이시라고 한다면 이것은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저 같으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상민 장관이 뭐길래 대통령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나 싶습니다 어제 해임권 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른바 윤혜권이라고 하는 분들한테서 나온 얘기를 보십시오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국정조사 합의하지 말았어야 된다 민주당은 아예 협치의 대상도 아니고 대화의 대상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유가족들까지 모욕해 가면서 이러다가 이제 무슨 뭐 마치 횡령에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그런 횡령 사건으로 결론이 날 거다 저는 이분들은 도대체 심장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소리를 하나 싶은데요 제가 전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동안의 사회적 참사로 인해서 해임권 의안이 발의됐던 적이 산풍 사건 때 국정조사하고 동시에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 때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 그런데 그때 국정조사 기다리지 않고 이미 다 물러났습니다 해임권 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그런데 전례를 보더라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공직자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당연히 정치적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렇게 여론이 비등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등을 두드리고 그리고 여당은 한때 이상민 장관 해임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 당내에서 이는 듯 하더니 용산의 분위기가 전달되니까 급기야 이거를 좀 결사 저지하겠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해임하지 말라고 건의하겠다 대통령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 계신 분들의 눈에는 유가족들도 보이지 않고 국민 여론도 보이지 않고 그저 이 모든 것이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로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역사 얘기를 하셨지만 길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유가족들이 유가족협의회를 이제야 구성을 했는데 그조차도 정부가 방해를 해서 어렵게 구성을 했는데 저분들 생태같은 자식을 정말 그냥 길거리에서 잃은 분들입니다 저런 원안을 남겨놓고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도대체 이상민 장관이 뭐길래 저는 대통령도 여당도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상민 장관이 정무적인 어떤 책임 이런 걸 져야 된다는 거는 지난번 방송에서부터 인식을 같이 하는데 지금 정무적 판단하고 탄핵소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균택 변호사님이 법률가이시잖아요 저는 법률가적인 정확한 엄정한 말씀을 좀 원했는데 지금 검찰 독재 대책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정치인적인 발언으로 저는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보면 정무적 판단에 따른 어떤 무능이라든가 어떤 소홀함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오만 이런 게 있을 수가 보는데 정확하게 법률로서 이 사람이 탄핵소추가 될 만한 상황이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캐슈 마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만일에 탄핵소추를 갔을 때 만일에 거부가 됐을 때는 어떤 파장을 감당하게 될지 그것도 저는 걱정이 돼요 사실 민주당이 잘 되고 강해야 윤석열 정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할 텐데 탄핵 갔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 심각할 텐데 너무 쉽게 보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예. 예를 들어 저게 위법의 문제라는 것이 예를 들어 행안부 장관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범죄자냐라는 식의 아주 세부적이고 또는 형사적인 취지의 질문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겠지만 국무위원이 지금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을 지휘하는 책임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그렇게 지휘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하도록 과정도 모르고 있었고 결과도 모르고 있었고 또 나중에는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안전주무장관으로서의 어떤 법적인 책임 책물을 분명히 어긴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어떤 헌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주의법상의 책물을 어겼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낸 해임 건의안의 요지를 한마디 요약하면 이상민 장관이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로서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요지일 거잖아요 그게 말은 글쎄요 경찰국도 갖고 있고 당시에 10만 명이 모인다는 사실이 10만 명 이상이 모일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최종 책임에 대해서 못했다 그래서 사과가 났다 그 후에 하는 은동도 국민의 심기를 건드렸다 좋아요 좋은데 이걸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누구 손을 들까 그 다음 제목이다 또 하나는 이 논리가 지금 초기부터 깨지게 생긴 게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문제예요 늦게 도착해서 뱅뱅 돌았다 바로 안 가고 뒷짐지고 어설른 걸어갔다 이태원 파출소에서 쳐다보고 있더라 모든 문제의 핵심이 이임재 서장 어떻게 보면 경력운용에 용산에 관한 그러면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특수본에서 영장을 신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용산서장이 하물며 현장 책임이 아니라 용산서장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지금의 법원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윗선인 밤늦게 11시 넘어서 보고받은 이상민이 아무리 밉다고 치더라도 이런 논리로 정치 논리로 탄핵을 했다 헌법재판소에 통과될 거다 저는 그거는 가르쳐서 별로 없어요 주제가 탄핵소추로 넘어간 감이 있는데 다시 해임 건의로 돌아와서 봤을 때 지금 이상민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세월호 당시 이주영 해양소부 장관의 태도와는 사뭇 달라요 그건 인정 그때 이주영 장관은 바로 사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퇴하겠다 그 대신 내가 이 사퇴를 수습한 뒤에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팽목항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게 아니구나 나는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가서 그 아픔을 함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수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건데 지금 이상민 장관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백운규 앵커님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한다 하면 적어도 이 정부가 뭐라 그럴까 공감 능력이라든지 아픔에 함께한다는 그런 인식을 못 준 데모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 역시 초기에 이상민 장관을 정치 도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야당의 공사도 끊기고 수사도 좀 더 활발히 진행될 거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거 있어요 신성범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경지를 안 할까요?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했을까요? 저도 그 대목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내각의 주축을 지금 좌우할 것 없이 한동훈 이상민 정도로 꼽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쭉 관찰하는 사람들 내각에서 그래도 다른 장관들은 많지만 두 사람하고는 뭔가 사적인 대화도 오가고 상의를 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분위기 두 번째는 내후년 총선 때 이상민 장관을 그래도 어디에 국회로 들여보내서 뭐라도 국회 내에서 역할을 마치려면 정치적 흠집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최소한 사퇴수서부에 그래도 나가는 모습으로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제 눈에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저게 어떻게 정치적 흠집이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깔끔하게 책임지고 나가면 나중에 그게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책임이 있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사태 직후에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결국에는 법의 잣대로 그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법치고 공정이고 상식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그렇게 공정하고 정확한 법치의 잣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보더라도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만 유리한 법치고 나한테만 유리한 공정이고 나한테만 유리한 상식인 거죠 저는 정치인은 법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 있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법률적 책임보다 정치 도의적인 책임이 앞서는 겁니다 그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그걸 졌을 때 저는 국민들하고 비로소 소통이 되고 정치가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미 정부는 지금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임재 용산서장 사건만 보더라도 국민들 대다수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렇다고 이임재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서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그 책임을 헌재가 묻지 못할 거다 그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건 몰라요 문제는 탄핵소출을 하게 되면 탄핵소출 위원이 국회를 대표하는 법사위원장입니다 김도읍 의원이에요 굉장히 웃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됐는데 탄핵소출안이 탄핵소출 위원은 헌재에 가서 이상한 말하자면 논리로 그걸 변호하는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변호하는 이런 논리가 이런 장면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다 정치가 지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 저는 이상민 장관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도대체 여당은 대통령식은 그렇다 치고 남을 게 뭐 있다고 이렇게 감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네 뭐 두 가지가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구체적인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왜 이걸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뚝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 물러나게 하면 뭔가 이 정부가 흔들거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청와대통령실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저는 정반대일 겁니다 이거 버티면 대통령 물러나는 소리 나오죠 아니 물러나는데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지금 야당의 행태와 논리로 볼 때는 계속 파산공세 장관 다음에는 총리 뭐 이렇게 좀 단계적 파산공세를 펼 거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2부에서는 그러면 국정조사는 어떻게 될까 예산안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죠 15독고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